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휴게소에서 우연히 대구 찬똑버스를 만났습니다 대구 찬똑버스 대구 찬똑버스 대구 찬똑버스 대구 찬똑버스 2대로 갑니다 지금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1호 2호 우리 휴게소에서 깜짝 만남입니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만났어요 정읍에서 만나요 찬스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친절한 기사님 늘 친절하신 기사님 수고하세요 기사님 나눔 현장 와 방장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방장님 휴게소에서 깜짝으로 만났네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네요 아니 이 먼 길을 또 오셨어요 그니깐요 저희 잠 2시간 잤어요 우리 영숙사님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찬똥버스도 최고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세요 마카스도 챙겼어요 마카스도 챙겼어요 네 떡도 주시고 다 찬스님들이 챙겨주셨어요 네 정읍에서 만나요 네 와 와 잔똥버스 이제 정읍으로 향합니다 랩핑버스 조심해서 정읍에서 만나요 조심해서 가세요 경험에서 만나요 찬스님들 new york talk too we did a whole story